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전기편을 해설합니다. 자활군자유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미정이라 계지재색하고 급기장려하여는 혈기방강이라 계지재투하고 급기 노야하여는 혈기기세라 계지재득이니라 자활 아들자 가로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유삼계하니 임금군 아들자 이슬류 석삼 경계할 계 군자가 세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소지시엔 적을소, 젊을소, 갈지, 떼시 어릴때는 혈기미정이라 피혈, 기운기, 안일미, 정할정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 계지재색하고 경계할 계 갈지, 이슬재, 빛색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다 급기장려하여는 미칠급, 거기, 장할장, 여기서는 장승할장, 어조사야 장승함에 이르러는 혈기방강이라 피혈, 기운기, 모방, 여기서는 바야허로방, 구셀강 헬기가 바야허로 구셀, 계지재트하고 경계할 계 갈지, 이슬재, 싸울투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다 급기 노야하여는 미칠급, 거기, 늙을로, 어조사야 늙음에 이르러는 혈기기세라 피혈, 기운기, 이미기, 세할세 혈기가 이미 세한지라 계지재득이니라 경계할 계 갈지, 이슬재, 얻을득 경계할 것은 탐하여 얻으려는 데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유 3개하니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소지시엔 어릴 때는 혈기 미정이라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 계지재색하고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다 급기 장야하여는 장성함에 이르러는 혈기방강이라 혈기가 바야흐로 구세어 계지재트하고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다 급기 노야하여는 늙음에 이르러는 혈기기세라 혈기가 이미 세하여 계지재득이니라 경계할 것은 탐하여 얻으려는 데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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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